우연이랑 홍훈이가 도시락 준비할 건데 우리 팀에서 한 명씩만 장을 보러 가자 우연이가 도시락 싸울 거랑 도시락이랑 장 보고 홍훈이가 우리 팀의 스태프로 아침 식사할 거리 니가 알아서 생각해서 같이 사와 토스트랑 계란이랑 치즈나 과일 기름 기름 functions 계란 치즈 황북 cidade 계란 치즈 나 도시락 싸줄 거 계란 치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샘겹진의 남편을 제가 봤어요. 왕군. 어? 식빵암판대. 식빵암판대. 그럼 어디서 자? 식빵암하고 다른모 사는데. 아 이즈겠구나. 진짜 햄 좋아하는데 스피링 마시지 아침엔 간단하게 가면 알지? 스팸 가볍게 영국 어? 팔 대신 이걸로 순환하는 거 뭐지? 미쳐봐 100도로? 100도? 응 지키는 거 하나만 하나만? 방금 이제 대가 먹고 싶어서 하나만 챙겼어 하하하 아침엔 우유 사야되는데? 아몬드 후레이크 우유도 사야되 전이 내가 마시지가 않아가지고 얼마죠? 난 8,000도로 그래 마몬드 더 있어 어 그래 그래 2만원 더 있어 그래 그래 자전거는 다른 거 잠시만 조금만 더 골라볼게요 잠시만 조금만 더 골라볼게요 닭가슴살을 하나 사겠어 음 닭가슴살을 하나 사겠어 닭가슴살을 하나 사겠어 음 음 닭가슴살을 하나 사서 이거 필요하겠어 사주면 되겠어 네 포인트 카드는 항상 적립을 해줘야 돼 토크카드 사는 그런가 넹